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i, this is noah ASMR video and I'm going to do nail art for you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noah입니다 こんばんは, noahです 오늘 제가 준비한 네일 도구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랑 이거 네일 팁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매니큐어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골랐어요 색깔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큐티클 오일 그리고 이 손톱 관리 도구들 마지막으로 보시고 네일 파일이랑 큐티클 제거하는 거랑 이거 쪽 집게랑 이거 손톱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제가 매니큐어 발라드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티커 붙여드릴 거예요 이런 씬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But since you have only 10 fingers I can put on this one From now on, sing that you have 20 fingers 20 fingers It can be a little weird but I just wanna make various sounds various sounds for you guys I think you can do that right? So, let's get started 일단, 네일을 하기 전에 손톱부터 좀 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손톱이 지금인지 길 거 같아가지고 먼저 손톱 깎기로 이거 손톱 깎기로 자른 다음에 이 파일로 손톱 모양을 좀 이렇게 긁어드리고 예쁘게 큐티클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큐티클을 녹인 다음에 큐티클 부셔로 제가 큐티클을 긁어드릴게요 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それでは 本当に始めます 皆さん 今日も休みなさい まず 手を渡しにください ありがとう 먼저 이 알코올 수업으로 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알코옥 두 cymbal 여러분들이 쫄아ég진 제 생각 otal 이런 cheated 아, 두 달 안 차리셨다고요? 어쩐지 잘릴게요 오른쪽 손 아프면 말하세요 이제 오늘은 아프면 아프 Egyptian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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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큐틴크를 제거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약간 거스러미가 보여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겠네요. 거스러미를 조금 이거 완전 날카로운 족집게거든요. 이걸로 없애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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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클 없애기 위해서는 물내야 되는데 네일 팁이 벗겨지려고 해 큐티클부터 발라드릴게요 stairway 4개강림리 5개강림리 4개강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have two minutes left. 큐티클이 다 불러졌네요. 손톱 어느게 맞을지 한번 채웁시다. 엄지손가락에는 이거를 하고 나머지 손가락에는 조그만 부분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떠주세요. 이렇게 손을 떠주세요. 이렇게 손이 떠요. 이렇게 손을 떠오르는게 만들어 놓어요. 이렇게 손을 떠오르는게 안 떠오르는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을 떠오르는게 조금씩 낫아요. 오른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즈가 안맞아서 못 끼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거. 네일 티로 붙이기 전에 네일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됐다. 오른쪽 손. 오른쪽 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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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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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소리 좋다 First one 꾹 눌러줘야 돼요 꾹 꾹 꾹 꾹 꾹 꾹 꾹 눌러줘야 돼요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꾹 다 붙였다 And the next part is I'm gonna use this nail polish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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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이제 한 5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이제 바람 불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댈 세트 먹인다. and the last one is I will put on this sticker on your nails. 일단 엄지에다가 제일 크게 이렇게 간지가 나니까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반대편 엄지에는 이렇게 큰 거 했으니까 오히려 좀 작은 걸로 갑시다. 약간 이런 거. 네. 이 모양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달 멋있지 않나요? 달인데 달이고 구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떼줄게요. 이거는 중지에다가 이거는 거꾸로 붙이는 건가? 이렇게 붙이는 건가? 이렇게 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딱 끝났어요. 어때요? 봐봐요. 뭐가 제일 좋아요? 아 손가락이 20개여가지고 고르기 어렵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제가 좀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미눈판을 갖고 놀고 있을 테니까. 뭐라구요? 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먼저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고민하시고 나갈 때 나갈 때 불도 꼭 꺼주시고 가세요. 왜 불 꺼야 되냐고요? 저 이제 자야 되거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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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